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첩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는 손을 재워주고 손을 깨워주고 손을 재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지 우리 아직 조금만 더 주궐성을 자랑하는 장면 정규 5위는 마지막 곡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백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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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에게는 소리야 너와 나 둘이 쌓은 소리야 기본은 미친 듯이의 소리야 travelling 내일은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놨어 날아올 날 지금이야 심장은 다른 듯이 예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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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날이 뭔 소리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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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너무나 불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뼈을 부비며 밤새도록 두밀어 동이 점점 풀린다 이 논란 풀린다 끓인다 수준이가 풀린다 다음으로 더 젊은이 1춤 2춤 두번째 하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다 둘이 싸투는 중이야 기본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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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은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가득 듯이 예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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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이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흔 느끼고 제가 뭐라고 이 좋은 날을 이렇게 모여서 환호해주시고 박수쳐주시고 오늘 다 받고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이 아무리 나의 꿈이야 너와 다 둘이 싸투는 중이야 기도는 미친 듯이 예술이야 예술이야 날이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신전을 빠질듯이 예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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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소리 질러봐 오른쪽 소리 질러봐 다 함께 소리 질러봐 마지막으로 날이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질러봐 다질듯이 예술이야 질러봐